안녕하세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김낙천입니다. 저희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서 주로 UI 플랫폼이라고 하는 주요한 그런 솔루션들을 여러 시장에 공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W매트릭스라고 하는 비대면 시대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유니버셜 플랫폼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술 동향과 그리고 저희 제품에 대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 동향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나 단어들이 전혀 낯설지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업무 환경에 녹아들은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가속화 부분을 더 끌어올린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금융의 지정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재택이나 원격근무에 대한 니즈가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 주문과 결제와 같은 이런 장비들이 일상화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앱의 사용 환경이 변화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PC 기반으로 단일 PC, 단일 기기 기반으로 모든 업무 시스템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IoT 기기, 모바일 기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들 이런 디바이스들이 우리 업무와 생활에 쓰이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포그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어지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망을 통해가지고 중앙에서 대부분의 어떤 로직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엣지 단말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정들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앱을 과연 어떻게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들은 네 가지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시장에서도 저희가 많은 RFP를 받고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 필수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는 민첩한 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첩하다라고 하면 요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2주에서 4주간 굉장히 빠르게 스프린트를 돌려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도 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발 산출물들도 빠르게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발 프레임목이 필요하다라는 요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오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까지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세 가지의 OS이긴 하지만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로 앱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기반이 되는 코드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코드로 관리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배포되어 있는 이제 다양한 앱들이 B2C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앱 자체를 모두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B2B 환경 그리고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는 그런 환경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솔루션군 중에 하나가 MDM이라는 솔루션군이 있을 겁니다. 앱을 모니터링하고 통제 제어하고 나중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런 관리 기능들도 물론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부분이 요즘은 가장 좀 핫한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협업과 공유를 위한 이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는 원격 접속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원격 미팅에 주석 기능을 다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기업이나 기관에서 어떤 이제 계약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완전 판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명을 하고 공인인증서 같은 인증서를 가지고 이제 인증을 했을 때 그게 완벽한 하나의 법적으로 제재가 안 가는 그런 환경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고요. 이 네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니버셜 앱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양한 환경에 앱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앱을 관리하는 관리 운영 환경 또 세 번째로는 그런 쉐어링 서비스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 원격 회의 아니면 원격 업무들을 정말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들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술과 기능으로 이런 네 가지 요구 사항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민첩한 앱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앱의 컨텐츠 앱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네이티브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탑재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별로 앱을 빌드하고 마지막으로 앱을 생성하는 이 단계들이 이 안에서 이건 모두 다 이제 사람이 했어야 되는 어떤 개발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가능하면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전 단계를 웹 컨텐츠든 앱 컨텐츠든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을 붙이든 네이티브 기능들을 붙이든 플러그인화해서 표준화해서 그냥 드래그 앤드랍으로 갖다 꼽으면은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러한 앱들이 플랫폼별로 자동으로 빌드된다라고 하면 가장 그게 베스트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뒤에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은 이제 더 좀 실제적인 디테일한 어떤 이슈로 보면은 안드로이드용 앱을 만들었는데 iOS용으로도 배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이드용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능을 그대로 포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 iOS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그 개발을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플랫폼 앱을 만드는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요즘 또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쓰이는 UI 부분은 웹 표준 기반의 그런 어떤 UI를 만들게 되고 각각 기기별로 제공되는 네이티브 기능들 이러한 기능들은 표준화된 플러그인으로 탑재를 해드립니다. 어떠한 솔루션을 가져오셔도 저희가 플러그인화해서 탑재를 해드리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이 무언가 바뀌었다. 서드파티 솔루션이 버전이 업이 됐다라고 해도 그걸 선택하고 빌드 버튼만 누르면은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또 제공하는 게 크로스 플랫폼 앱에 대한 어떤 니즈를 충실히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은 물론 당연히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엣지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그 안에서 배포 또 공지를 한다든지 이 공지는 모바일 기반에서는 푸시입니다.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그리고 에러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겁과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화면을 미러링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기기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기로 접속을 하든지 간에 똑같은 업무 UI를 일대다 아니면 다대다 형태로 서로 접속을 해서 고객이 보는 아니면 민원인이 보고 있는 체크하고 있는 화면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고 무언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석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까지 넣을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협업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W셰어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가장 직면한 부분들을 직면한 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더 빨라지는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의 어떤 연계도 필요한 과거에는 망분리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다가 비슷한 어떤 결이지만 요즘은 망 연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폐쇄된 단계에서 환경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였다기보다는 대외적인 어떤 그런 연계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이러한 부분입니다. 디바이스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OS로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와 윈도우라고 하는 맥OS도 있고 리눅스 기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너무 다양합니다. 똑같은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했어도 A사폰과 B사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특화 기능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무언가 또 새로운 OS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럼 기업이나 기관에서 이런 급변하는 시장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운영이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W매트릭스라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W매트릭스에 대한 제품 소개 내용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과거의 방법은 네이티브 앱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네이티브 앱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이 네이티브 앱은 OS별로 파편화된 어떤 언어라든지 개발 도구를 가지고 각각의 개발자들이 붙어가지고 투입이 돼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유지 보수 항목이 생겼을 때 아니면 오타 하나만 고쳐도 전체 앱을 빌드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대로 넘어온 게 하이브리드 앱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요 콘텐츠라고 하는 내부에 들어가는 UI 부분들은 외부로 만들게 되고 겉을 감싸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네이티브 기능들은 기존의 방법대로 네이티브 기능으로 개발을 해서 서로 붙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장 많은 모바일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이런 하이브리드 앱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앱이라고 하는 거는 iOS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윈도우 플랫폼, 맥 플랫폼 그리고 또 리눅스 플랫폼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플랫폼, 현존하는 모든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동작될 수 있는 하나의 앱을 빌드해서 똑같은 앱을 빌드해가지고 여러 플랫폼으로 배포할 수 있는 포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UI라고 하는 컨텐츠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도 하이브리드 방식을 씁니다. 그게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앱의 컨텐츠가 다양화되고 필요한 컨텐츠를 개인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업데이트했던 페이지들이 내일이면 또다시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이게 이 과정에서 앱을 재빌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승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 협업을 위한 서비스들을 올려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매트릭스가 오늘 당장 아니면 올해 당장 만들어진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솔루션이 아닙니다. 최초 버전이 2011년도 버전입니다. 이때는 하이브리드, 웹스키 하이브리드라는 버전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하나씩 하나씩 필요한 기능들을 붙여서 2021년도에 10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통합한 하나의 표준화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저희가 내세우는 가장 큰 특장점 네 가지라고 하면 일단 유니버셜 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티브 기능이라고 하는 카메라 기능, GPS 센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센서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40가지에서 80가지 정도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일일이 개발자들이 다 개발할 필요 없이 표준화된 API로 내장해서 제공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앱을 빌드하고 배포하는 W하이브라고 하는 관리 서버, 빌드 배포 서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유지 보수를 위한 엣지 매니저라고 하는 각각의 단말들이 붙어가지고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단말들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어떤 쉐어링 아니면 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행 환경과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게 W 매트릭스의 목표이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제품 구성입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그리고 빌드 배포까지 그리고 실행 환경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 환경이 되겠죠. 어떠한 플랫폼이든 현재 대표적으로는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윈도우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진 어떤 앱들을 관리하는 엣지 매니저 그리고 그 위에 서비스로 올라가는 W 쉐어링이라고 하는 공유 협업 서비스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W 매트릭스를 단 한 줄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에서 네이티브 개발자의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 운영이나 유지 보수 단계에서도 이런 개발자들이 필요하겠지만 개발 단계에서 보면 윈도우 플랫폼과 iOS 안드로이드 세 개의 앱을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개발 직군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업무로직을 만들고 또 개발 언어들도 다양하고 개발 도구도 다양한 이러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매트릭스를 도입을 했을 때는 웹 개발자가 업무로직을 개발하고 그리고 HTML과 JavaScript, CSS 이 세 가지라는 기술만으로도 모든 앱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미 빌드 배포되어 있는 그리고 탑재되어 있는 네이티브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앱 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통합된 그냥 유형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통합된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게 W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 빌드 배포 과정입니다. 전부 다 웹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외부로 되어 있는 UI 환경에 들어와서 어떤 버전들을 선택을 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고요. 그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보면 저희가 일단 코드명으로 붙인 옵션 제품명은 W 하이브리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 안에 앱을 세 가지를 쓸 거다 열 가지를 쓸 거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 이후에 앱을 빌드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또 앱 스토어에 배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메타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기능들을 거기에 활용을 할 것인지 이미 어플리케이션은 외부로 만들어져 있든지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적용한 플러그인들과 앞으로 적용하고 싶은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들을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여기서 선택만 하면 끝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 iOS든 안드로이든 아니면 윈도우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버튼이 밑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S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빌드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내장된 빌드 서버를 통해서 자동으로 빌드가 되는 과정들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산출물들을 앱스토어에 자동으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퍼블릭 앱스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URL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과정들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에 태블릿을 미러링 해가지고 지금 앱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앱을 설치를 해서 기본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그런 화면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자, 엔드 유저는 앱의 모든 기능을 이때부터 굉장히 단순한 과정으로 쓸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잠깐 보여드린 영상들이 앱을 개발해서 배포해서 사용자가 설치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업무 로직들이 붙고 업무 화면들을 만드는 업무 로직을 만드는 과정들이 여기에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지금 이러한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저희가 기본 플러그인과 서드 파티 플러그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기들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은 저희가 무상으로 다 탑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시면 업무상으로 필요한 외부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들, 구간 암호화 솔루션, 전자설명 솔루션, OCR 등등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미 시장에서 저희가 많은 솔루션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플러그인으로 탑재를 하고 있고 물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동작이 되지만 이런 플러그인들을 점점 많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개발 기간도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면만 봐서도 충분히 W매트릭스를 기관과 기업의 앱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공유라고 하는 협업과 어떤 공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중에 많이 쓰이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미팅 솔루션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는 게 시장의 요구입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특화된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화면 공유의 기본적인 컨셉은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와 전체 화면 또는 일부분의 화면들 일부분의 화면들 블럭을 선택을 해서 서로 QR코드라든지 URL을 전달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인증 방법을 통해서 공유를 컨펌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기기와 원격지에 있는 직원의 기기가 동기화되는 겁니다. UI에 대한 동기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화면 공유뿐만 아니라 리소스에 대한 관리들 또 사용자에 대한 관리들 또 인터페이스하는 여러 가지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기존에 원격 화면 접속 툴이라든지 원격 화상 회의 툴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단순 화면 공유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지원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화면에 대한 공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격 화상 회의 같은 것들이 가능하죠. 일부 툴을 선택을 한다든지 전체 화면을 선택을 해서 다수와 공유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 또는 부분적인 본인이 선택한 드래그한 부분적인 화면까지도 전부 다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공유 영역에 대한 협업 기능입니다. 제가 만약에 보험사의 텔러이고 상대방이 보험사의 고객이다라고 했을 때 텔러가 무언가 설명을 해주면서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 직접 무언가 체크를 하고 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호 인터페이스, 상호 인터렉션이 가능한 그러한 공유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화에 따라서도 가능하고요. 기기에 따라서도 가능하고 내부망이냐 외부망이냐에 따라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PC 기반, 모바일 기반, 또 단순히 브라우저만 있는 브라우저 기반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반에서 이런 협업 기능을 제공할 수가 있어서 이미 금융기관에서는 이 기능들을 두 군데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은행이라고 하는 데서는 오픈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S은행에서는 현재 차세대 시스템에서 도입을 해서 개발 중인 그러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 제어 공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사용자가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중앙 디바이스들을 공유해서 무언가 기능의, 그 장비의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매트릭스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 개발 기능, 개발도구 그리고 개발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앱을 만들게 되고 좀 더 안정성 있는 보안성이 강화된 앱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비대면 시대에서는 사실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연계해야 되는 요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도 이슈라든지 성능 이슈라든지 보안 이슈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로먼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XDP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인데 단지 지금은 스마트폰이지만 나중에는 무언가 다른 기기들이 나올 거고 VR기기, AR기기들, 이러한 기기들에서도 인터페이스 할 수 있고 공유와 협업을 쓸 수 있고 장비를 공유하고 내가 보는 화면을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이전에 저희 인스웨이브 시스템지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시장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의 솔루션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적 부분입니다.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상위 30기 기업에서는 지금 23개사 이상이 한 80%를 육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또 보안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입니다. 국내 은행 중에 18개의 시중 은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5개 이상의 은행에서 저희 제품을 내부 서비스, 외부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저희 웹스케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이트가 국세청의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365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있고요. 현재 또 한참 개발하고 있는 기재부의 디브레인 시스템들 법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리고 대법원의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도 현재 개발 작업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다 보니까 어떤 기능과 성능과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보장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매트릭스가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아까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아웃도어 세일즈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외부에 나가서 어떤 고객이나 민원인과 상담을 하면서 내부의 시스템들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화면을 보면서 서로 업무들을 진행하는 경우들 이러한 순서들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금융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원이 전혀 없는 그런 스마트 점포 니즈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런 공유 협업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계시고 내부 지점이나 본점에 있는 아니면 기관 내부에 있는 장비들을 접속을 해서 외부에서 어떤 카드 같은 것들을 즉발한다든지 아니면 OTP 같은 걸 만든다든지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체로 금융에서 쓰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많은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미 CS 기반 아니면 LTVX 기반의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새로 외표준 기반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각각의 시스템끼리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건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라고 하는데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들도 저희 매트릭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표준 환경이 아닌 것들을 외표준 환경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접 써야 되는 기기들을 연계하는 작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콜센터와 같은 이런 CTI 솔루션들과의 연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각각의 그런 어떤 주고받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플러그인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두 가지 CTI 솔루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솔루션 군과는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네이티브 기능들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기기들입니다. 은행을 예로 들었을 때는 통장 프린트, 핀패드 아니면 우리가 공고기관에서 갔을 때 뭔가 인식기, 지문인식기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외표준 환경으로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W매트릭스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통신사 대리점에 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PC와 태블릿 그리고 그 고객이 직접 접속해가지고 보는 어떤 그런 업무 시스템들도 전부 다 매트릭스 통해서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례입니다. 법무부에 저희가 이민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을 연동을 마쳤고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조금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은 수립국 관리에 필요한 안면 인식, 여권 인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기기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범용적인 기기들이 아닙니다. 딱 여기에서만 쓰는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파일럿 기간에는 기기 연동과 기능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외표준 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일럿을 진행을 했고 현재는 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러한 기기들과 연계하는 그러니까 이미 웹이 아닌 환경을 외부로 꾸려들 수 있는 UI는 외부로 가고 이런 표준 환경으로 다양한 어떤 네이티브 기능들을 담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W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사례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외부로 웹만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법원 사례만 보더라도 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 아 솔루션이 아니죠. 시스템 프로젝트 그리고 현재 등기 차세대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건 앱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이 나오게 되고 그 앱은 윈도우 앱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앱, 모바일 앱까지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 요구들이 그 안에서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배포되는 앱에 대한 관리나 뭐 그러한 기능들까지 개발 단계까지도 전부 다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저희한테 요청을 주시고 어떤 기술적인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다. 적용 사례로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사례들을 아마 다음번 발표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세이브 시스템지는 현재 한 122명 정도의 이제 개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개발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웹표준 환경에 웹표준 시장에 가장 좀 많은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W3C라고 하는 웹표준 스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입니다. 여기에 정식 회원사로 활동을 하면서 2002년도부터 쭉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저희가 웹스케어라고 하는 조달 나라장터 사이트에서도 등록이 되어 있고 꽤 많은 실적을 이제 저희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구매 형태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고객사가 한 700여 고객사 그리고 저희가 일반 어떤 액티비엑스 기반 아니면 비표준 기반에서 전환한 사이트들이 한 2200개 정도 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에는 저희가 W매트릭스를 정식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웹 환경에서 제공되는 이제 웹스케어 5라고 하는 서비스 팩 5라고 하는 최신 버전까지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표준을 선도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많이 알아주시기도 하고 아직도 많이 모르시는 기관도 많으신데 이제 웹표준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CS 환경들을 웹표준으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불러주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희 인스웨이브일 겁니다. 저희 인력 현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전체 회사 인력을 말씀드리면 그 안에 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직군들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개발 직군은 얼마나 됩니까? 유지보수 직군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 지금 전체 인력이 기술 인력 36% SMSA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력들이 한 26% 정도 그리고 연구 개발, 솔루션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 20% 정도 그리고 또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툴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방법, 프로세스들을 갖춰 드리는 이러한 팀 영업 마케팅과 경영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22명 중에 거의 100명 가까운 인력들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고 24시간, 또 365일 지원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웹표준 UI 솔루션 그리고 앱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앱 솔루션 그 외에도 금융 패키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발표 이후에 실시간 Q&A로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나 저희가 찾아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